안녕하세요 오미달기 입니다. 이번주에 비 소식이 있다더니 혹시나 아침에 많이 구름이 껴서 비는 더 이상 안 맞추려고 비가림을 해주려고 왔는데 햇볕이 쨍쨍 찌는데 차각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비가림을 해줘야 될지 차각막을 해줘야 될지 바쁘게 바쁘게 왔다갔다 하다가 며칠 전부터 이 브론즈 바이솀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브론즈가 지금 한 화분이 심은 지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바이솀이 노지 햇빛을 보게끔 하니까 비 맞고 햇빛 맞고 하니까 엄청나게 성장이 크더라구요 지금 보기에 딱 이쁘긴 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화분이 지금 아이들이 이게 핀셋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리하기 전 일단 가이부터 소독 좀 해줄게요 나이타로 한번씩 소독을 해주고서 이거를 너무 땡땡하니까 잘 보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따지네요 이참에 개체수를 늘릴까 합니다 이게 다 전체적으로 따졌어요 좀 어느정도 따지더라도 얘네들을 좀 빼줘야지 너무 빡빡하니까 숨을 모시는 것 같아요 속에서 빼도 아이고 자구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 숨쉬기가 힘들겠어요 얘가 자구인데 자구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새끼에서 새끼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참에 바이솔 개체수를 좀 늘려볼까 합니다 딱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자구에서 새끼들이 또 이렇게 번식이 되네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자구에서 자구로 나오니까 새끼들이 바글바글 자구를 좀 얘네들을 숨을 쉬어야지 이게 제대로 와 해놓고 다시 군데군데 심어주던지 해야지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 그러니까 숨을 못 쉬죠 아이고 세상에 가위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예요 아 아이고 와 닭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정리 좀 해주고요 아예 여기에 뿌리 잡게끔 아이고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뿌리가 아예 자구들이 뿌리를 다 앉았어요 이 아이들을 아예 이렇게 따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냥 심어줘야겠어요 이렇게 심어주면 또 여기서 또 애들이 커가니까 뿌리가 뿌리가 바위소리 뿌리가 참 잘 나와요 정말 왜 다들 바위소리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심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 모두가 참 영양분이 엄청 많이 부족했네요 이 아이들이 따글 따글 나오니 속에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리를 안 해주면 속에 이런 입장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곰팡이균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가들은 다시 여기다 심어놓고 이 아가들은 다시 여기다 심어놓고 좀 어후 진짜 빽빽하게 크네요 어우 뿌리들 좀 봐요 잔뿌리가 엄청 나오죠 이 아이들도 한 달 정도 뒤에는 엄마 모두처럼 크기가 엄청 커진답니다 확실히 비를 맞으니까 아이들이 엄청 크는 것 같아요 아휴 뿌리 아예 애들이 뿌리를 뿌리를 내려앉았어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자구를 분리해서 엄마 모두랑 영양분이 더 이상 엄마 거를 따라가지 않게 잘라줄게요 조금만 정리만 이렇게 해놔도 아휴 엄마가 참 태기 힘드네요 이렇게 좀 바람이라도 통하게끔 이렇게 정리 좀 해 이제 이 위에는 이제 다 끝났고요 또 빠글빠글하네 솜통을 태워놨고 아이고 세상에 얘도 장난 아니네요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와 이건 더 심한데요 이건 어미 모두를 빼면 안 되는데 어우 얘는 너무 많이 커서 아예 아이들을 자구가 너무 커서 좀 빼줘야 되겠어요 와 아예 뿌리가 박힌 애들은 꺼내질 못하겠네요 이거는 아휴 엄마모주가 빠져버렸어요 뿌리들이 이 자구들인데 뿌리가 아예 박혀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서 정리를 해주는 건지 정리를 해주는 건지 다 들어 엎고 있네요 자 어우 뿌리들이 정말 실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참외 참외 또 바이솔 좀 더 크라고 와 이 아이들은 따금따그라게 아가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뭐든지 식물도 그렇고 좀 바람이 통해야지 얘네가 좀 살지 와 진짜 이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기 보이시나요 자구인데 뿌리가 아예 박혀있어요 박혀있어서 얘가 따라 나오지가 않네요 그냥 어미모주랑 분리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어미모주 영양분이라도 좀 차단시켜서 엄마 영양분 그만 가져가고 이제 혼자도 클 수 있으니까 전 다육이 보면 바이솔이나 보면 이 떡잎장들이 하엽들을 자꾸만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하엽들을 떼주려고 아이고 조그만 아가들도 살겠다고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왔네요 어 대충 그래도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숨을 좀 쉴 수가 있겠죠 우와 개상에 이만한 거를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네요 이거를 화분에 한번 더 옮겨 심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끝내줬는데요 아까보다는 그 빽빽했던 게 이제 좀 많은 공간이 생겼죠 이제는 좀 더 성장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좀 정리 좀 해줬습니다 브론즈가 색감이 참 예뻐요 내가 제가 예뻐하는 브론즈 이렇게 정리해다 보니까 약간 의도치 않게 지금 이 개체수가 하나 두개 세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포트가 됐네요 아 참 이렇게 막 늘리려고 해서 늘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 아이들도 제대로 잘 키워봐야겠죠 바이솀이 이렇게 포트에 바로 심는 건 아니고 거의 3단계에 걸쳐서 작은 포트 또 그 작은 포트 보통 세 번의 분갈이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큰 성장되는 그런 바이솀이 나온다 합니다 뭐 근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 저는 지금 그냥 포트에 그냥 일단 심어봤습니다 음 또 이제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를 맞고 나면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것 성장할 것 같습니다 뿌리가 튼실하게 있는 아이들이라 금방 자리잡고 일어날 것 같아요 와 바이솀 진짜 동산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와 색감들이 이제 점차 뿌리 활착도 되면서 색감들이 예쁘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는 돼야지 아이들이 확실히 뿌리 활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지금 2주에서 지금 3주 들어가는 그런 자구들인데 어우 벌써 땡땡합니다 뿌리 활착이 벌써 성장하는 거 보이시죠 색이 초록색으로 활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어 뿌리가 이렇게 나온 애들은 좀 더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죠 어우 거의 다 다 어우 땅땅해졌어요 바이솀이 정말 키우기도 쉽고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있나봅니다 오늘 브론즈 바이솀 정리하면서 개체수를 11포트나 나왔어요 개체수를 늘리고서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키우기 쉬운 바이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렴하면서도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추천해 드릴만한 그런 바이솀입니다 자구들을 심어서 좀 키우는 거라 딱히 이름을 그렇게 적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이솀 기본 아이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솀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바이솀 예쁘게 예쁘게 키우시고 또 이제 햇빛이 지금 내리찌고 있는데요 하우스 안에서 포트를 심다 나오니까 하우스 안은 정말 정말 덥습니다 하우스 농장에 일하시는 분들 물 충분히 많이 마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미다육이었습니다